이 음성변조 이겨내요. 웃기지만 이겨내요. 상당한 파워죠. 손님들 구글플레이에서 음성변조기 이렇게 짚다운받으세요. 재미있는 소리 당연히요. 짚다운받아요. 구글플레이에서 음성변조기 제가 쓰는건 효과적용음성변환기라는건데 대동소에 해야 비슷비슷합니다. 음성변조기 앱이 얼마나 파워가 세냐면 제가 혹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몇개짓인지 모르시죠. 대충 맞추시는 분들에게 사진으로 등기했습니다. 2천개 1번 2천개 1번만 1,3연만배고 1,100개 2번 1,3,1,000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건 재미있어요 그 의미가 있는 상태입니다 adhd 전문가 들은 뭐 눌렀나 adhd 전문가를 뭐 안짜리죠 잘 관찰해 주세요. ADHD 아이들은 움직임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건빵을 놔두고 활동 하나가 끝나면 나와서 자기가 직접 건빵을 먹고 들어가도록 하나요. 그게 교육학적인 목표예요. 심지어는 껌을 씻는 게 교육으로 허용된다면 껌도 씻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전문가들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소식을 하니 보도 마찬가지예요. 씻는 데 오래 걸려. 이분들이 많이 많으시죠? 상당히 좋은데. 근데 8,000개 영상을 보렸는데 조회수가 안 나와. 왜 그런가? 그랬더니 너무 ㅈㅂ해. 우아가 나중에 쓰게 된다. 왜 내 영상은 8,000개의 조회수가 이렇게 안 나와. 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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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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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읒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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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지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지해 주시면 안 돼요? 정답. 진지해 주시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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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해 주시면 안 돼요? 여기. 근데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조회수가 2일이 몇 만에 나와요? 바로 이거예요. 알짱. 진짜 나이팟 몇 만에 나와요? 차은이 가만히 있dom. 그 목소리를 spans tend 복연시 Huge-to-toe-toe-to-toe-toll. usz descalm하는 중 ก기 centre. 한번 hop. 네. 지금 Studio걸척 프로젝연 운동시Ú 개 EVAC은 style. 음성변조기를 여시고 플레이를 해서 같이 불러 보시겠습니다. 음성변조기는 여러 가지로 가령 국어에서 신앙송을 한다. 그럴 때 어떤 애들은 자기 생목소리를 남게 들려주기 꺼려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네가 골라서 음성변조 해라 그래서 올려놔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불러 보시겠습니다. 모금 하세요. 준비 시작 자 모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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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해드리라, 깊이 말리는 말이죠. 깊이 말리는 말이죠. 깊이 말리는 말이죠. 깊이. 음성전쟁이죠? 응, 죄송합니다.